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아랍에미레이트의 적은 가장 위험한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 언급했습니다. 참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보다 균형잡힌 외교가 필요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국제관계를 적군 또는 아군으로 접근하는 대통령의 이분법적 외교인식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가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기 충분합니다. 최근 북한에 대한 강대강 대치와 자체 핵무장까지 거론하며 안보 무능과 불안을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전범기업 대신 한국기업이 알아서 기금을 마련하여 배상하겠다는 방식은 역사 앞에 죄를 짓는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민들은 핵폭탄보다 더 무서운 윤석열 대통령의 말폭탄을 더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윤석열 리스크가 코리아 리스크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대통령이 해외만 나가면 국민들이 물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걱정해서야 되겠습니까?